본격적으로 우리 박사님 오늘 국민의힘이 YTN을 항의 방문했는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김건희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공범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주범 및 공범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 셋이 다 구속됐습니다. 구속됐잖아요. 그중에 한 명만 김건희 씨만 아직 소환조차 안 됐죠. 소환도 아니고 소사한다는 얘기도 잘 안 들리고 그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면 지금 언론으로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동정이. 그렇죠. 입장을 들어보고 싶고 게다가 그동안 언론이 한 행위들을 보세요. 불과 엊그제예요. 그냥 다쳤다는데 김혜경 여사 쫓아가 가지고 취재하겠다고 차가 몇 대가 달라붙고 엉뚱한 사람을 얼굴 가린 사람을 김혜경 여사라고 지목을 해 가지고는 사진 크게 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유투버들이라든가 또 SNS 하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놓고 무슨 해경베이단과 뭔가 이상한 별명 을 붙여서 다스베이다 같이 피우는 얼마나 놀려먹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 게 바로 지금 언론들의 관행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집 앞에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YTN에서 어떤 동정이 어떤지 궁금해서 그래서 곧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YTN을 항의 방문해서 한다는 말이 파파라치보다 심하다. 이건 노골적인 이재명의 행동대에 구시를 했다. 선거 개입이다. 이러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옛날에 이런 사자성어로 이런 행위를 하면 적반하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부족한 상황이 오르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적반하장이라는 말도 부족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동안 언론이 해왔던 행태들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게 되고 이제 가서 바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뻔뻔함의 기준을 만들어 놨으면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2년 전에 조국 장관님 차가 주차장에 있다고 그것도 신문에 조선일보가 TV조선이죠. TV조선의 단독 보도. 단독. 조국 장관 차 주차장에 있다. 그런 차가 주차장에 있죠.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조국 장관님 얼마나 파파라치즈 그랬으면 케이크 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찍고. 그다음에 쓰레기봉지까지 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짓을 하는 걸 정당하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민주당이 항의 방문했으면 언론 자유 침해라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언론 탄압이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냥 넘어가요. 이거야말로 언론 탄압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권을 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금만 보도해도 그냥 들어가서 지금이야 항의 방문이지. 저러니까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구조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통째로 집단으로 반발하지 않으면 언론도 아니에요. 정말 언론 자유 침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언론 노점은 뭐 하나요. 그동안 무슨 이재명 지사가 무슨 허위보도하는데 고발한다고 하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윤석열 씨가 허위보도라고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난리 친 적도 없어요. 게다가 이런 식의 공공연안, 공공연안 언론 탄압 행위에 대해서 한국 기자협회든 어디든 집단적으로 성명 하나 내지 않는다면 기자라고 할 수가 없죠. 이게 무슨 처음 있었던 일이라면 이거 좀 자상해야 되겠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일종의 관행처럼 해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더 심한 짓들을 해왔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언론 자유 침해인데 기자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하다가 구조가 국민의 암에 저렇게 하면 당연한 거고 민주당이 하면 난리를 치고. 언론 자유 탄압이고 이렇게 좀 돼버렸어요. 민주당도 좀 더 세게 할 때마다 같이 싸우는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의 불리한 보도가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항의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언론사마다 찾아가서 항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모든 언론사가. 180석 갑질이라 그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이건 별로 난리도 안 나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다. 이건 이제 적어도 한국 언론은 언론 탄압과 독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조금만 자기네 정당의 불리한 검찰의 수사만 있어도 중앙지검을 방문하고 대검찰청을 방문합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님 수사 때 검찰청 갔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때도 민주당이 좀 세게 전면에서 싸워줬어야 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과잉수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검찰총장 나오라고 그러고 난리 쳤어야 돼요. 그러고 현안 질의하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분위기. 총장 임명된 지 얼마 안 됐고 또 총장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총장이 자기 정치한다고 하는 게 본색 자체를 잘 몰랐던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랬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180석이든 백성 미만이든 간에 사람들 성향이 달라요. 늘 좀 쫄아 있어요. 상대적으로 점잖죠. 그렇죠. 그게 싫어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우유부단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비겁해 보이는 분들이 있죠. 오늘 저 조선일보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났어요. 칼럼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캠프 조선일보에 난 거예요. 윤석열 캠프가 지금 이제 김건희 씨는 신성불가침인 상태이고 그러니까 손바닥에 왕자 쓰고 테레비에 출연한 TV에 출연하는 것 자체를 캠프 사람들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 그럼 TV에 나갈 땐 지우시고 나가셔야 된다. 이 말 한마디로 할 수가 없었거나 해도 안 들었거나 이랬을 것이다. 조선일보에서 실린 거니까 조금 더 이제 그쪽 사정에는 정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라는 인물이 워낙 신성불가침이다. 이 사람 말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사람들 말은 안 통한다라는 게 이제 조선일보 측의 분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경계하는 거죠 지금. 아니 그 얘기가 재밌어요. 찾아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워낙 공부하기 싫어해서. 그러니까 구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뭐 대선영 학습을 한다고 공부를 하면은 한 시간 정도 하나만 하다가 이제 그만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유성렬 씨가. 유성렬 씨가. 그러니까 학습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지적이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마치 이제 캠프 사람들을 검찰 부하직원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 그냥 검찰총장이다 여전히.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런 위압적이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조선을 보니까 그런 표현은 안 썼지만 무식한 행동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비판하는 법이 없다.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찜찜하고 불길하다. 한국 보수는 늘 이랬다라고 하면서 찜찜하고 불길하다. 그런데 찜찜하고 불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지 안 하면 되잖아. 그런데도 지지하면서 그 마음이 찜찜하고 불길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사분란함. 말로는 민주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의 일사분란이란 그건 군사적 가치거든요. 일사분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사분란이라는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일사분란한 사회는 그건 그야말로 북한 같은 사회죠. 전체주의 사회죠. 그런데 그 일사분란함이라고 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70대 이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른바 국가존립의 최상의 가치라고 배우고 살았어요. 이승만 박정희 때 내내 국민교육헌장이나 이승만 정권 때 우리의 맹세나 늘 강조했던 것이 일치단결, 총력안보, 일사분란 이런 것들을 이른바 국민적 덕목으로 가르쳤거든요. 거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여전히 군사독재 시스템이 익숙해요. 그런데 그 맥이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 보세요. 윤석열 씨 부인 집 앞에 취재하러 갔다고 언론사를 항의 방문하는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조폭돌마니 같이 보여요. 딱 하는 짓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윤석열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네가 가함이 우리 보수 부인 집에 가서 죽치고 있어라고 하면서 어깨들 달려가듯이. 전쟁 선포한 거죠. 달려간 거예요. 이게 행태를 보세요. 이게 국회의원이 보는 행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데 국회의원이 때로 몰려가서 언론사에 가서 어깨 딱 펴고. 사장나 그랬을 거 아니야. 겁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조폭이 나라를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행태를 보세요. 직함을 보지 말고. 이런 조폭적 행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또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게 정말 찜찜하고 불길하죠. 저는 그 조선일보의 기사 얘기만 들어도 조선일보는 윤석열에 대해서 저는 김건희를 견제하는 기사라고 봐요. 그렇죠. 제가 보면 조선일보는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세가 누군지. 제2의 박근혜를 조정하는 최순실이 나올까. 윤석열은 얼마든지 조선일보가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김건희는 말을 안 듣거든요. 그게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기 때문에 불길하고 싶지만. 제2의 박근혜의 사태가 나올까. 박근혜 날린 것도 사실 조선과 보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리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